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해계부정사건하고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서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저는 YTN의 보도에 진실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재용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를 지휘하는 제3차장검사 그리고 제3차장검사 산하의 부장검사 등을 포함해서 10여 명의 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관련 회의를 극비리에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기소유예, Suspension of Indignment라고 합니다. 즉, 피의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재판에 넘겨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검사재량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죠. 그래서 기소유예로 잠정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이면 대검과의 조율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1년 7개월 동안 수사를 끌어온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밀어붙이고 싶겠지요. 그러나 이재용의 구속영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즉, 이재용의 범죄사실이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법원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대검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한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재용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재용의 범죄사실이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제1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의 경영권 성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합병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위법행위의 유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재용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만을 적용을 했을 뿐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재용을 위한 합병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삼성척도 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을 했죠. 제1모직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오너 일가에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을 1대0.35로 설정한 것이 인위적 조작의 결과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확실한 증거, 스모킹건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비율 조작의 구체적인 행위 부분은 설명이 아주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심의위원회도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용의 구속영장 140페이지 가운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적힌 물량은 10페이지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에서 합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핵심인 합병 비율 조작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용에 대한 영장 기각 당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밝힌 사유 가운데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이 됐다고 하는 이례적인 문구를 사용한 것도 범죄 혐의 소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한 게 아닐까요? 두 번째입니다. 법원 배심 문제하고 비슷한 건데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에 대한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 의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위기를 느낀 이재용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0대 3 의견으로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의결을 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 13명 가운데 법학 교수 3명, 변호사 4명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비중이 과반수를 넘은 것입니다. 실제로 수사심의위원회의 1호 의결은 기아자동차가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안건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의견을 냈고요. 검찰은 이를 수용해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의결 내용대로 사건을 처분했습니다. 올해 8월 이전까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모두 8번 나왔는데요. 검찰이 불복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용 기소를 강행하게 될 경우 최근에 검찰이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무료가 시켰다고 하는 비판을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히 수사심의위원 13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에 찬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따르자니 이 역시 압수수색 50회 소환조사 이는 100명 이상을 기록한 이번 수사가 참으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면제부를 주었다고 하는 비판도 나올 수가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심의위원 다수가 이재용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재용의 위법사항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재용 변호인단은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데 삼성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어필했고 이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권고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그렇다고 이것을 무시하고 기소를 밀어붙이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민 여론이 이재용을 기소하기보다는 경영에 전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준음한 명령이죠.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 민심을 조사한 결과 국민은 이재용이 경영에 더 전념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25일간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죠. 등등등 8개의 채널을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검색한 결과 총 6,851건의 게시물이 오른 것으로 집회가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재용에 대한 개별 단어의 연관성을 살펴보게 되면 경영 전념에 해당하는 연관에는 총 2만 962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경영 전념에 대한 연관에는 불기소, 사업, 미래, 반도체, 글로벌 경영, 전략 등입니다. 전체 포스팅 연관의 중 중립적 의미를 띠는 키워드를 제외한 두 키워드의 비중을 따져보게 되면요. 경영 전념이 67.5%로 나타났고 검찰 기소가 32.5%로 나타나가지고 전자가 후자보다 35% 많았습니다. 이는 소송이 4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동정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진보 진영의 강한 단제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투자 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재용에 대한 경영 전념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재용에 대한 기소 이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죠.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재용의 불법성계 의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방대하게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결론 내렸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벌개혁에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채입의 전 의원도 이제 희망을 걸 곳은 오로지 검찰 뿐이다. 흔들리지 말고 기소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 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이죠.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입니다.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서 심의위원회 제도의 취지와 결정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를 통해서 재벌의 범죄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게 되면 재벌무죄라고 하는 치외법권을 만드는 데 악용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검찰의 이의제용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확신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기업 삼성은 재벌체제고 그 중심에 이의제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련한 현실이잖아요. 한국의 재벌기업은 오너 1인이 철저하게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133조원 투자 등의 의사결정은 오로지 이의제용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산업사이클이 3년에 불과합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는 투자 적기를 놓치게 되면 바로 뒤처지게 되고 다시 후발주자로서 선발주자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2019 삼성전자 R&D 연구개발 투자액이 20조원이 넘는데요. 이는 전체 매출액 230조원의 약 9% 비중으로 순익률이 9.1%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를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의사결정 주체인 이재용이 감옥에 인신고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것도 07과 3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 전후 신생 독립국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 선진국이 된 것은 삼성의 긍정적인 역할이 7이고 부정적인 패착이 3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산업발전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국가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공과가 삼성처럼 교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도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창출의 1등 공신이 될 이재용을 이제는 풀어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신의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들을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은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신의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